자 오늘 배울 거는 컨택트 렌즈에 관한 얘기입니다. 컨택트 렌즈들 요즘은 예전에는 뭐랄까 안경을 끼는게 그닥 그 얼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렌즈를 끼자 이랬는데 지금은 미용 목적으로도 많이 착용합니다. 눈 색깔이 뭐랄까 우리는 검은 눈동자가 검은데 갈색 있고 그죠 또 무슨 색깔도 있을까 갈색이지 흔한가 회색도 있나 그런거에 우리가 좀 동경 아 저런 눈동자 색깔이 이쁘다 그래서 그런거 착용하자 스페셜이 특별한 그죠 이렇게 특별한 컨택트 렌즈들입니다. 자 회사들이요 이거 컴퍼니가 c o m p a n y 의 복수입니다. 여러분 얘기하지만 여러분 얘기하지만 그 자음 플러스 y는 그죠 복수형을 만들 때 y를 i로 고치고 es 붙이는 거 잊지 말고 그죠 두껍게 되겠다 살짝 그 다음에 비동서 플러스 동사 뒤에 ing 붙은 거 우리는 진행형 그러죠 그죠 네 진행형 자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그죠 자 디벨롭이 개발하답니다 디벨롭 음 뒤에 ing 붙였죠 그래서 저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 중에 있습니다 뭐를 특별한 컨택트 렌즈를 여기는 살짝 방해되니까 주저기 여기는 네 빌긴 하고 자 많은 회사들이요 회사들이 아 지금 특별한 렌즈를 컨택트 렌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원컴퍼니 한 회사는 어디에 있냐면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회사는 여기서 여기서 어 우에서는 디벨롭핑 썼는데 여기서는 메이킹 썼다 그죠 자 디벨롭은 개발 중에 있구요 메이크는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그죠 개발된 거를 이제 제품으로 만드는 중입니다 자 컨택트 렌즈를 만드는데요 자 위드는 뭐뭐 가지고 오죠 여기 밑에 단어의 augmented reality 그래서 증강현실 예 증강현실 기능들이 있는 펑션은 기능이다 기능 펑션이 뭐라고 기능 펑션 여기에서 부터 쓰니깐 여러가지 기능들 증강현실 기능들이 있는 컨택트 렌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렌즈들은요 디즈는 디스의 복수입니다 디스의 복수가 디즈야 이것들이죠 이것들 근데 뒤에 명사가 왔으니까 이러한 명사들 명사에 s나 es가 없겠죠 이렇게 렌즈 이런 렌즈들은요 Will have small displays Will은 조동사로서 뭐뭐일 것이다 그죠 뒤에는 동사원래 모양만 온다 그리고 우리는 동사원형 그런다 즉 s나 es 이런거 붙이지 않는다 그죠 그런거 붙이지 않는다 원래 모양 그래서 have는 소유 개념이 작이죠 이러한 렌즈들은 갖게 될 것이다 뭐를 갖게 된대요 뭐를 갖게 돼 작은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하면 화면과 화면 작은 화면들을 갖게 됩니다 대인은 복수 명사를 대신 받은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대인은 디스플레이를 받았겠다 그죠 대인은 뭐라고요 디스플레이를 받았다 그죠 자 이 화면들이 will be size 이렇게 크기가 될 것이다 그죠 어느정도 크기냐면 grain of fend 샌드니까 모래 grain은 곡식 닷 알갱이 한 알갱이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모래니까 그냥 모래 한개 정도 모래 하나 정도 크기가 될 것이다 그죠 자 여기서 will 또 한번 봅시다 will will 얘 다음에는 얘는 will은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원형만 와줘라 그랬죠 그래서 비동사 MREG의 대표 M R E G의 대표인 B를 썼습니다 자 비동사 뜻은요 첫번째 뭐뭐뭐 이다 그죠 이때 물결 표시에는 직업 신분 이름 이런게 나오죠 두번째는요 장소 한번 장소랑 결합하면 어디 어디에 있다 어디 어디에 있다 mom is in the room 하면 엄마 방에 계신다 그죠 children are on the playground 하면 아이들이 운동장 위에 있다 세번째는요 상태 기분 나타날 때는 어떠어떠하다 딱딱하다 it is hard 그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해한다 she is happy 어떠어떠하다 땡땡땡하다 이때 땡땡땡에는 형용사 쓰십시오 형용사 네번째는요 무엇무엇이 되다 이거 되다 여기가 그런거 같아요 그 디스플레이 화면들은요 몰이 하나를 정도 크기가 될 것이다 그죠 그 디스플레이 그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캔 또 캔드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필기 안하는 사람들은 요거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링크 해 달라고 얘기하십시오 링크 달라고 지우겠습니다 자 캔이라는 조동사는요 역시 얘도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오겠죠 원형 동사 원형 캔은 기본적인 뜻이 뭐뭐 할 수 있다거든 뭐 할 수 있다 그럼 뒤에 동사 오면 그 동사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은 캔씨 볼 수 있다 이거죠 뭐를 인포메이션 정보입니다 정보 뭐라구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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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 그렇죠 자 어바웃은 뭐뭐에 관한 요것도 좀 줄게요 어바웃은 뭐뭐에 관한 뭐뭐에 대한 뭐뭐에 관한 세상에 대한 세상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어라운드 이유 네 주변에 있는 세상 버스를 타게 되면 버스 번호 그죠 노선표 이런 거 다 볼 수 있다 원화도는 또 다른 여기 원 썼죠 원 한 회사가 그죠 또 다른 회사가 원치 원해요 요거 좀 지우자 네 자 원트라는 단어는 요것도 좀 지우자 자 원트라는 단어는 원하다죠 원하다 그죠 원트 근데 여기 s가 붙었어요 동사에 s가 붙는 경우는 주어가 3인칭 단수 또 다른 회사 한 개잖아요 그죠 원하더 요게 원하더인데요 붙였어요 이래요 그래서 원하더 또 다른 회사는 원합니다 원트는요 뒤에 명사오면 이 명사를 원하다야 그냥 I want some water I want some water 나 물 좀 원해요 I want some money 나 약간의 돈을 원해요 이거거든요 I want some snack 나 간식 좀 원해요 이건데요 뭐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뒤에 to 하고 동사를 써주자 동작 이거 하기를 원한다 이거 하고 싶다 make to make a lens 그죠 렌즈를 만들고 싶은데요 with a zoom function 줌 기능을 갖고 있는 알죠 땡겼다 보냈다 하는 거죠 확대했다 축소했다 할 수 있는 기능 그 줌 기능이 있는 렌즈를 만들기를 원하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요 that way 그런 방식으로 you can zoom 이때 동사는 줌을 당기다 되죠 줌 인 잠길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what you are seeing what you are seeing 니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그걸 땡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회사는요 원해요 마찬가지로 그거랑 to make a lens 렌즈 렌즈 만들기 원하는데요 night 버전 밤에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즉 야간 투시경 밤에 뭔가 볼 수 있는 그런 렌즈를 만들기 원하는데요 couples 자 이것은요 might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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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에 가면 밤에 이제 근무를 많이 쓰거든 밤에 작정도 많이 하고 정말 불빛이 없기 때문에 칠흑같은 암흑이라고 그래요 깜깜해요 진짜 앞에서 뒤동수 잘 안보여요 과학은 정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ch ang 여기 이 빼고 ing 붙였습니다 change 변하다 뭐뭐를 바꾸다죠 자 주의겠습니다 뭐를 바꿔요 our lives 우리의 lives는 라이프의 복수입니다 라이프의 복수는 라이브즈야 라이브즈 우리의 삶들을 바꾸고 있다 그죠 자 여기 갑니다 단어 컴퍼니스 의사들 컴퍼니의 복수 컨택트 렌즈 컨택트 렌즈 자 아까 했죠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function 기능 디스플레이 화면 grain of sand 머리 하나 어느 날 줌인 피사체 장면을 줌 렌즈로 클로즈업해서 잡다 잡아당기는 거죠 나이트 버전 야간 시력 유습을 이용한 밀리터리 군대까지 했습니다 저렇게 해서 듣고 음 오늘만 하는게 아니고 내일도 하니까 내일도 하니까 잔잔 마시고 복습 좀 합시다 이거 링크 걸어줄테니까 음 뜻이 있는 친구들은 집에서 좀 보기 바랍니다 혼자 수고하셨습니다 Beth bare otic 소원 Wesley With 말이 감사합니다.